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지난번 1차 시에 이어서 이제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 저희가 분국의 포텐셜에 대해서 배웠죠. 그때 우리는 분국의 구성요소로서 단위입자 플러스와 단위입자 마이너스, 즉 점전화의 형태로 분국을 이해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재나 혹은 분자나 물질들이 그렇게 단위전화로만 돼 있다고 보이지는 않죠. 여러 개의 전화들의 군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러 개의 전화의 군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분국은 어떻게 형성되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차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도를 늘리자는 얘기죠. 복잡도를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가 구름처럼 몰려있다. 펜미팅처럼 구름처럼 몰려있다. 그리고 그 구름은 구형태다. 즉 구형 대칭이다. 가장 쉽죠. 방향에 관계 없고 거리에만 의존하는 함수일 테니까 구형 대칭이 대칭 중에서는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밀도는 균일하다고 생각하며 그 안에 있는 전화는 마치 연속체처럼 행동한다. 즉 이산 분포가 아닌 연속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런 플러스 구름이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구름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 구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네,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양이 같으니까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죠? 0입니다. 0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구가 살짝 Z 방향으로 이격이 됐다고 칩시다. 그게 오른쪽 상황입니다. 살짝, 아주 작게 이격이 되면 중첩이 된 부분은 있으나 마나 똑같고요. 약간씩 삐져나오는 부분이죠. 북쪽으로 삐져나온 경우는 플러스가 있는 영역이고요. 남쪽으로 삐져나온 경우는 마이너스 경우가 있겠죠. 그 두 개가 분극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남쪽엔 마이너스가 많고요. 북쪽엔 플러스가 많으니까 플러스의 기어와 마이너스의 기어로 인해서 분극이 생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오스 법칙을 배울 때 어떻습니까? 구름처럼 있어도 매우 멀리서 봤을 때는 그 구름이 하나의 단위전화, 그 무게중심에 있는 단위전화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아주 살짝 이격이 됐기 때문에 아주 먼 곳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 중심과 마이너스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구름이냐 점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플러스 구름을 무게중심에다 플러스를 갖다 놓고 마이너스를 무게중심에 마이너스를 갖다 놓으면 앞서 배운 단위전화,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격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식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가까운 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좀 가까운 데서 생각해 보시면 이 플러스가 또 마이너스가 마치 구 위에서 전화밀도가 바뀌는 형태로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등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어떻게요? 그냥 하나의 구인데 표면 전화밀도가 시그마라고 했을 때 시그마가 시그마 낫 코사인 세타의 함수다. 즉 북극일 때는, 즉 세타가 0일 때는 시그마가 시그마 낫 즉 표면 전화밀도가 플러스면서 시그마 제로의 전화밀도를 갖고 있고 남극일 때는 180도를 대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낫 즉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면서 시그마 낫만큼의 전화밀도가 있고 적도, 즉 세타가 90도일 때는 0 전혀 없고 그 중간일 때는 코사인 세타의 함수를 따른다 요구에 우리가 앞으로 써먹을 함수가 되겠고 그 함수는 앞서 말한 플러스구와 마이너스구가 살짝 이격됐을 때의 전화밀도와 등가다 요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요 그림을 보시죠. 자, 왼쪽에는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 열심히 할 때 머리띠를 딱 메고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죠. 네, 머리띠를 하나 지금 맺다고 칩시다. 저 머리띠의 지금 가장 큰 특징은 그 머리띠 위에는 어떤 면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원점에서 그걸 연결했을 때 그 폴라 각도가, 분국 각도가 같다. 즉, 세타가 같다. 세타가 같은 면을 모아놓은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세타가 같은 면을 모아놓은 집단이다. 자, 그럼 오른쪽 한번 봅시다. 두 개의 구를 이격시켜가지고 같은 세타에 놓여있는 부피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부피. 저 빨간 사각형을 극방향에서 회전을 시키면 네, 도넛이 비슷한 게 나오죠. UFO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 UFO 나온 그 부피는 같은 각도에 있는 애들의 부피를 우리가 모아놓은 것이죠. 이걸 지금 등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저 직사각형이 쓸면서 생기는 부피는 저 직사각형의 면적 곱하기 무의용심이 지나가는 궤적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나타난 부피는 다른 한편으로는 저 머리띠의 면적 머리띠의 면적 곱하기 저 직사각형을 높이라고 했을 때 높이로 곱한 값도 같은 결과를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직사각형의 넓이 곱하기 궤적의 곱으로 나타내지 않고 저 머리띠의 면적 곱하기 직사각형의 높이의 곱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머리띠의 면적을 델타A라고 하고 저 머리띠의 델타A는 오른쪽에서 그냥 9로 생각했을 때 머리띠의 델타A와 같다고 저희는 놓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봐야 되는데 높이는 즉, 9가 이격된 델타D가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그 델타D의 코사인 세타만큼 곱한 것이 저 직사각형의 수직 방향의 높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이에다가 이 머리띠의 면적을 곱하면 바로 그것이 쓸고 간 부피가 되겠죠. 즉, 델타A, 델타D, 코사인 세타 이 값이 바로 쓸고 간 부피가 될 것이고 그 부피에다가 부피 밀도인 롤을 곱하면 네, 바로 그 부피 내에 있는 델타Q가 됩니다. 그 델타Q는 뭐랑 같아야 되죠? 저렇게 그냥 9로 생각했을 때 면에 발라져 있는 면밀도 곱하기 면적이 될 테니까 델타A는 똑같으니까 델타A에다가 시그마 곱한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델타A 곱하기 시그마와 위의 시기인 델타A 곱하기 델타D 코사인 세타 롤가 같으니까 시그마는, 네, 로우 곱하기 델타D가 되죠? 곱하기 코사인 세타 로우 델타D 코사인 세타 로우 상수죠? 델타D 이격된 거리 상수죠? 그러니까 저걸 시그마 낫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시그마 낫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겁니다. 즉, 이격된 구와 그냥 표면에 구해서 시그마 낫 코사인 세타로 바뀌는 것은 같은 그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질 수 있고 따라서 이렇게 같은 그림이라고 했을 때는 시그마 낫, 즉 극에서의 면밀도는 저 두 개의 구 안에서의 부피밀도 로우에다가 이격된 거리 델타D만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구가 이격된 상태에서 그 구 내에서의 전기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내에서의 전기장을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첩의 원리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중첩의 원리와 가우스 법칙, 그죠? 기억나시나요? 네, 가우스 법칙은 어떠한 폐공면에서 나오는 전기장의 플럭스는 그 폐공면이 쌓고 있는 전화량에만 관계있다. 그 바깥에 있는 전화량과 관계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이걸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내부의 한 점을 찍습니다. 저 빨간 원과 파란 원의 교점이 지금 두 개 있죠? 그 교점의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빨간 원은 잠깐 잊어주세요. 빨간 원은 잠깐 잊어주십시오. 파란 원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란 원은 어떤 원이냐면 플러스 구름 안에서 내가 이미의 점을 잡았을 때 그 이미의 점을 같은 거리로 있는 같은 거리로 있는 점들의 집합인 그 안에 있는 플러스를 다 포함하는 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다시 말씀드려서 저 파란 원이 바로 가우스면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우스면 안에서는 저는 플러스 차지가 저 점에다가 영향을 주지만 저 가우스면 바깥에 있는 플러스는 어때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에 있는 플러스 차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안에 있는 플러스 차지가 내가 지금 딱 집은 저 점에서의 전기 플럭스, 전기장에 영향을 준다. 즉 저 구 바깥으로 나가는 전기 플럭스에 영향을 주니까 그 전기 플럭스를 우리가 이해하면 저 점에서의 전기장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식 보시죠? E sub R 플러스가 바로 저기서 느끼는 저 파란색 안에 있는 플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전기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전기장은 그 안에 있는 전화량이니까 3분의 4파이 R 플러스 3승 이게 부피죠? 파란색 구의 부피입니다. 곱하기 1호 부피 밀도 그러면 저 파란색 원 안에 있는 플러스 전화량이 되겠죠? 그걸 4파이 입슬론 제로 분의 1로 곱하고 또 R 플러스 제곱 분의 2R 플러스로 하면 그것이 바로 전기장이 되겠죠? 기억나시죠? 하나의 구름 같은 구 안에서 우리가 내부 전기장을 구했을 때 선형적으로 비례했죠? R에 대해서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3입슬론 제로 분의 로 R 플러스 2 sub R 플러스 즉 저 파란색 구 중심부부터 거리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전기장이 비례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플러스에 의한 전기장이 저렇게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성분을 우리가 구했죠? 자 이제 파란색 원은 잊어주세요. 이제 빨간색 원입니다. 빨간색 원은 마이너스 차지가 담겨져 있는 원입니다. 왜 아래쪽에 있을까요? 바로 마이너스 구가 아래쪽으로 이격됐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같은 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에 의한 기어는요. 살짝 방향이 다릅니다. 그 이격된 사실 때문에 그렇고 그 구의 반경도 살짝 큽니다. 왜냐? 아래쪽으로 이격되다 보니까 저 점부터 마이너스 중심자리의 거리가 더 길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논리로 저 점에서 마이너스 전화들이 기여하는 것은 저 마이너스 가우스 표면 안에 있는 전화들만이 기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위에 있는 식과 같은 식인데 R 플러스 대신 R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풀어주면 같은 형태의 식이 되어있죠? E 섭 R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3 입추는 제로로 R 마이너스 E 섭 R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근데 E 섭 R 플러스와 E 섭 R 마이너스는 크기는 다 1인데 방향이 조금 다르죠?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삼각형 벡터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Q에서 플러스 Q로 향하는 벡터가 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다이폴 모먼트 방향과 같은 방향의 벡터가 되는 거죠. 신기하죠? 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 식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을 하면 정기장 E는 E 섭 R 플러스 플러스 E 섭 R 마이너스가 되고 이것은 3 입출론 제로 분해 로 가로 열고 R 플러스 마이너스 R 마이너스인데 저 R 플러스 벡터와 R 마이너스 벡터를 빼면 네 델타 D 벡터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로 델타 D를 분자로 하고 3 입출론 제로를 분모로 합니다. 자 델타 D는 Z 방향만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렇게 구름 같은 구를 두 개를 이렇게 이격시켜 놓고 보면 저 안에 있는 점들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극방향으로의 정기장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평면 방향으로의 정기장? 없습니다. 극방향으로만 우리가 정기장을 받는데 더 신기한 것은 한번 식을 보시죠. R 디펜던스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느 지점에서 측정을 해도 같은 값의 정기장을 느낀다는 얘기죠. 굉장히 균일한 정기장이 저 내부에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로 델타 D가 뭐죠? 네 시그마 낫입니다. 즉 표면 전압 일도 극에서의 표면 전압 일도를 3 입출론 제로 분의 나눈 값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그냥 구름과 구름이 만나서 살짝 이격된 게 아니라 때거지로 있다. 즉 플러스 한 묶음, 마이너스 한 묶음이 무작위로 막 섞어가지고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고 칩시다. 이것이 가장 복잡한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멀리서 그 집단을 봤을 때 내가 느끼는, 그 관찰자가 느끼는 전기 포텐셜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 보시죠. 무작위로 생긴 부피 내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무작위로 있지만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의 양이 같다고 칩시다. 그 상태에서 이미의 전 피해서 느끼는 전기 포텐셜 파이는 뭡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정은 관찰자까지의 거리가 관찰자까지의 거리가 원점에서 이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는 전화까지의 어떤 전화를 내가 연결해도 그 거리보다 훨씬 멀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것이 바로 R이 capital R이 대문자 R이 D sub I보다 훨씬 크다 이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중첩을 이용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각 입자들이 각 전화들이 뿜어내는 전기 포텐셜을 하나하나 모아서 더합시다. 그 더한 식이 바로 아래에 있는 식입니다. 파이는 4파이피룸 분의 1 시그마 I가 1부터 모든 수의 전화를 포함하는 시그마였을 때 RI분의 QI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 식을 한번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사를 해야 되죠? 1차 근사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그림에서 P까지의 거리 벡터가 R 대문자 R이라고 했죠? 그 R이 어떤 이미의 전화 QI에서 P까지의 거리 RI와 같다고 칩시다. 그렇죠?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모든 전화가 다 원점에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치 점전화처럼 그렇게 되면 4파이피룸 분의 1 시그마 I RI분의 QI는 4파이피룸 분의 1 그리고 RI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RI가 RI랑 같다고 했으니까 캡틀 R이랑 그래서 R분의 1이 되고 시그마 QI가 되는데 전화량의 합은 전체 전화량 Q죠? 전체 전화량 Q는 어떤가요? 플러스 입자와 마이너스 전화가 같다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0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는 그냥 0이 되는 거죠. 너무 근사를 시킨 예입니다. 그냥 파이는 0 우리 배울 게 없습니다. 그냥 0이다. 왜? 너무 멀리서 봤으니까 자 그럼 조금 가까이 가볼까요? 조금 가까이 가보면 어떤 근사를 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X-ray를 배우는 사람들이나 브레그 법칙을 배울 때도 이 근사를 하고 혹은 우리가 반사나 회전할 때도 이런 근사를 하는데 P까지의 거리 R벡터 그 다음에 QI에서부터 P까지 RI벡터 그 다음에 QI에서 원점까지가 D벡터라고 했을 때 D벡터라고 했을 때 QI부터 P 그 다음에 원점에서 P까지 가는 R벡터가 R벡터가 바로 RI가 저 RI가 R벡터에서 D.ER 만큼 뺀 것과 같다. D.ER 만큼 뺀 것과 같다. 즉 무슨 얘기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거를 역수를 취해서 이항정리를 쓰면 RI분의 1은 R분의 1 가로 열고 이항정리를 했으니까 R-DI.ER분의 1이 뒤집어지면서 1 플러스 R분의 DI.ER이 됩니다. 이유는 R이 DI보다 워낙 크니까 마이너스 1승에 있는 마이너스 1승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곱해지면서 저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자, 저거를 위의 식에다 대입하면 FI는 4파이피슐론 0분의 1 CAPITAL R분의 Q 플러스 시그마 I는 QI 곱하기 R제곱 분의 DI.ER이 됩니다. 자, 첫째 항은 어떤가요? 첫째 항은 Q가 0이기 때문에 전체의 네트 전환은 0이기 때문에 없어지고요. 둘째 항만 남는데 둘째 항을 한번 보시죠. 4파이피슐론 0분의 1 곱하기 R제곱 분의 시그마 QI-DI.ER인데 QI-DI 요게 굉장히 멋있는 함수입니다. 왜 QI-DI가 멋있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분국 모멘트가 Q 곱하기 D였죠. 그렇죠? Q 곱하기 D였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를 D벡터로 했을 때 그 D벡터에다가 Q를 곱하면 분국 모멘트라고 했어요. 근데 저 상황에서 QI-DI는요. 각각의 전화가 갖고 있는 모멘트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짝을 지으면 어떻게 짝을 짓든 상관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짝을 짓든 상관없이 분국 모멘트를 표현해 줍니다. 맞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Q1이 플러스고 Q2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Q1-D1 더하기 Q2-D2를 하면 바로 Q1과 Q2를 잇는 위치 벡터가 나오게 되고 Q를 곱하게 되기 때문에 그 둘을 잇는 분국 모멘트가 됩니다. 따라서 저식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은 수로 동수로 존재했을 때 짝으로 만들어진 다이포모멘트의 합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그냥 플러스 점전화와 마이너스 점전화의 짝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즉 앞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플러스 점전화와 마이너스 점전화의 분국 형태와 같은 형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전화들이 분포하고 있어도 그 수가 같다면 그로부터 나오는 전기 포텐셜은 분국의 포텐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섞어도 같은 수로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수로 있다면 다이폴 즉 분국의 포텐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배웠던 분국 포텐셜은 굉장히 중요하고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도 두 개의 분국으로 이해해서 분국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거동하는지를 이해하면 물의 거동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대칭 때문에 분국 모멘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쿼드로프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분국의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 주시고 본장에서 배운 그런 분국 포텐셜을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